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똑같네. 아, 저 뽀키야, 정말? 어, 뭐야? 야, 진짜 뽀키인가 봐, 달고나인가 봐. 아니야, 몰라. 나 이거 잘 못하는데. 몰라. 이제 케이스를 열어 안을 확인해 주세요. 뭐야? 어, 뭐야? 어? 동그라미를 선택한 당신이 획득한 전신 메뉴는 동그란 공기밥 달걀 프라이. 아, 형 뭐요? 밥이네. 그치? 뭐야? 우동과 산채빔밥. 지금까지 점심 메뉴를 정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세모를 선택한 장가자는 세모 모양의 삼각김밥. 삼각김밥. 동그라미를 선택한 장가자는 동그란 모양의 콩깃밥과 달걀 프라이. 나 아침에 삼각김밥 먹었어. 별을 선택한 장가자는 스타들만 할 수 있는 PPL 메뉴인 찜닭. 찜닭, PPL 메뉴. 우산을 선택한 장가자는 각기 우와 산으로 시작하는 메뉴인 우동과 산채비빔밥을 드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점심 식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석진이 형이네, 석진이 형이 제일 좋네. 밥이었네. 난 마지막이었는데. 찜닭이네. 나 근데 PPL 못하는데 큰일이네. 석진이 형이 제일 좋은 거네. 이거 맛있겠다, 우동. 산채빔밥. 메뉴 진짜 끝내준다. 내가 최악이다, 야. 진짜 달걀하고 밥이야, 이거. 기가 막히네. 우산을 진짜 하고 싶더라. 그러니까 우산을 하지. 저 찜닭이 양이 좀 많대요. 그래서 구슬 3개 제가 함께 먹겠습니다. 외상, 외상 대 외상. 콜, 나 콜. 콜, 오케이. 너 3개 외상 같이 먹어. 외상이 어디 있어. 있죠, 오빠. 왜냐하면 우리. 우리 특별한 사이잖아. 왜요? 우리 특별한 사이잖아. 왜요? 나 지금 토할 뻔했어. 나 지금 토할 뻔했어. 나 지금 토할 뻔했어. 나 지금 토할 뻔했어. 여기 나가지고 지금. 나 토할 뻔했어,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니야, 나 난리되니까. 오, 맛있겠다. 우와. 우와, 냄새 봐. 우와. 뭔가 트러플 향이 나. 이거 트러플이야, 트러플. 우와. 우와, 이거. 우와. 야, 이거 제일 좋은데. 우와, 냄새 봐. 우와. 아, 전민현 씨 이거 먹어도 됩니까? 구슬 3개. 네? 구슬 3개. 구슬 3개. 구슬 3개면 다 같이 먹을 수 있어? 아, 그럼요, 오빠. 너 세계 외상이야? 음. 야, 근데 이건 혼자 먹기. 야, 다. 우와, 근데 트러플 향이 계속 나. 우와. 진짜 트러플 향 나. 야, 트러플 미쳤다. 야, 맛있다. 맛있게 매워.